시애투의 첫째 낳은 아 근데 트레이너에서 낚시를 굉장히 잘 해놨네요 진짜 그냥 나간 거고, 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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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고 14 얼마나? 다가가서 처음 죽었는구나? 말하자마자? 아니 완전히 공정, 전환자의 사무소 10? 왜? 뭐 일어났어요? 그가 왔다 갔다 왔다 왔다 내가 죽는다 쒔! 내가 죽었지요 네, 나 진짜 죽은 거 같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났을까요? 음... 우리는... 응. 네, 조금 믿음. 뭐하고 저의 crazy cannibals 너희들과 조얼마나? 너희들 한 번에 왔다. 아마 이 WLF들은 그들은? 아니... 그 같은 그룹. 아저씨.. 저기만 대.. 말쓰나.. 내가 잘해줄게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친구 죽여버리겠어 엘리, 차들이 네, 가까워진 것 같네요 눈을 빌려 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멈춰서 한번 봐야되나? 햇빛이 있는 쪽을 좀 따라가는 것 같은데 여긴 아닌 것 같아 말쓰나 이정도는 지나가줘 아, 이쪽인 것 같아 내 생각엔 오늘 진짜 잔인하다 풀이 이렇게는 많이 자랐다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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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 좀 하고 갈게요 어? 아싸 스타파이어 키즈 트레이딩 카드 오 오 에미루와 소라호시 지능 60, 힘 60 14살 쌍둥이 영웅 이거 엘린가 모으는 거래요 원에서 나온 그 약간 코믹북같은 그런 느낌 살짝 아 시의 탈시네 이거 보면서 가야 되는 건가? 아 근데 나 지도 진짜 잘 볼 줄 모르는데? 일단은 항상 그랬지만 결과값은 가자 음 못쓸 지도라고 생각하세요 언제나 길은 찾기 마련이었어 음 당연히 뭐 앞으로 가야겠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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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ido 아 여기 풀이 무송한게 왠치 이제 또 WLF? 벽 위쪽에 L3를 눌러서 보면은 아니 난 진짜 모르겠는데 어디가 갈라진 아 저 틈 사이로 올라가자고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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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어 저 저 저 저 어휴 어휴 일단 여기 좀 들어갔다 갈게요 여기서 챙길거 파밍 좀 하고 오호 오호 이런식 어? 이게 뭐지 이게 감염 1단계 동충하초균이 감염자의 운동기능을 지배한다 빠르고 민첩해서 1단계 감염자들은 물이 지어다니는 습성이 있다 감염자 무리에 둘러싸지 말 것 2단계 환경을 이용하여 숨어있다 사냥감에게 매복을 공격한다 주로 측면으로 다가와서 뒤에서 공격 야 2단계 무서운데 3단계 시각을 완전히 잃었으나 청각이 예민하다 먹잇감을 찾기위해 반향 정의를 사용 멀리 떨어져 있을 것 4단계 흔히 보이지 않으나 더욱 위험한 3단계 감염자의 진화 형태 말도 안되게 강하며 산성 투사체를 던질 수 있음 음 여기에서 뭐 더 특별하게 나온거는 없는 모양 자 일단은 뭐 파밍을 꺼냈고 쪼 위로 올라갈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음 여기여기여기로 가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발 조심하고 짱푸 여기서 올라가 내려줘 그리고 훗 이야 좋은거 봐라 와우 음 별 되게 별거 아닌 행동인데도 행 그 이걸 모션이 자연스럽다고 해야되나 자아 천천히 엘리가 턱살이 있다고? 엘리가 턱살이 있다고? 별의 별거 있고 뱃살 턱살이래 딱 봐도 말랐구만 균 아 균형잡기가 있구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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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거 아니지 설마 그 오우 오우 여기에서 기여서 가는게 좋겠어요 점프는 하되 내려와서 이렇게 숙여서 가는게 좋겠어 그 다음에 올라가서 어음 응 옆으로 짱푸 와우. 와우! 이걸 안모서워한다고. 어, 괜찮아 괜찮아. 넘어가서. 조심해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이응을 누르면 아프겠다 이거 뭐야 뜬금없이 아 벽돌 벽돌 중요하지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앞에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이 새끼들 그 다음에 내려오자마자 어 뭐야 수고한 문 뒤에 멀어져 있어 대규모 작전이 곧 벌어질 예정이다 아이작 대장님은 시내이 남은 보급품을 뭐든지 긁어라 하는 명령을 내렸다 세레베나 세레베나 기지 그 다음에 여기도 열어보고 와 뭐가 이렇게 하나도 없어 너무 텅텅 비었는데 다른 데로 좀 몰려갔나 봐 어 잠깐만 대체로 발전기는 세 번만에 휴대하고 문 열어 유행 엘리 벽돌만 들고 갈게 엘리 엘리 여기 벽돌만 들고 갈게 혹시 모르니깐 이제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냥 째도 나랑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오면 안 되나? 여기? 안 돼 그렇다면은 어? 아 드디어 재료 하나 발견했네 아니 왜 이렇게 재료들이 다 없어? 네? 설마? 기대 안 하란다 난이도가 보통이라서 이렇게 짜게 주는 건가? 원래 이렇게 없는 거야? 나 옛날에 플스 처음 사서 쉬운 난이도를 했을 땐 다 퍼다 줬단 말이야 아 넘어갈 수 있나? 어우 따가워서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여기서 응 여기도 안 돼? 그러면은 전기를 여기까지 끌고 오기에는 살짝 먼 것 같고 고치지 말아줄래? 고치지 말아줄래? 아냐아냐아냐 일단 여긴 한 번 끝낸 것 같아서 내 생각에는 뭐 올라가거나 여기를 가기에는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원차티도 됐네? 올라갈 길도 없고 뭔도 못 열고 음 넘어가기도 싫다고 그러고 이걸 빼고 한 번 해보자고 저까지 길이가 닿았으면 좋겠다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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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봐 니 표정 뭔데 이거 엘리 표정 봐 엘리 표정 엘리 표정 엘리 표정 발전기를 들자고? 알았어요 아 발전기를 제가 봉 아 근데 이거 발전기 너무 큰데 이거? 인간적으로? 어어 솔직히 너무 너무 커서 아 얘를 이렇게 아니 이거 이놈이 이놈이잖아 이거 강아지 산책 가는데 안 와갖고 개 짜증나는 표정인데 이게 나봐 나봐 일단은 일단은 이건 아닌 것 같애 그럼 딴 데 한 번 찾아볼게요 저기였으면 좋겠지만 헤이 엘리 으아 잠깐만 기다려봐 나도 찾고 있거든 아아 아 맞네 맞네 당신들은 천재야 자 이걸 들어가지고 위로 이렇게 던져갖고 흠 흠 이거지 이거지 이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로 와서 흠 들어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꽂도록 하겠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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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로 들어가서 흠 흠 응 그렇지 열어 암호? 여기가 뭐 메인 메인이야? 메인 메인 게이트인가 여기가? 응 여기가 아니라 어 어 문서 건문서 관문 암호가 메인 게이트가 0512 0512? 0 5 1 2 그렇지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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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쓴니 깜짝 놀란 거 봐라 큰일 날 뻔했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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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 고마워 엠 저 뱀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아아 그럴려면 게이트를 좀 문을 열어야겠네? 난 여기부터 세모 응? 이건 뭐야 응 이거 이거 어 수용어가 수용거부 강제퇴고 오드병장에게 WLF는 우리의 보급 경로를 계속해서 와해하고 있다 감염자 공격과 포제의 창골도 감안하면 우린 아직도 식량 배급 기준이 향해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다시 명령이 있을 때까지 새로운 합류자들에게 도시의 관문을 개방하지 말도록 식량 비축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범죄자 색출 활동을 늘리고 발견되면 즉시 추방해라 모든 2등급 범죄는 이제 추방사유가 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그냥 뭐가 됐든 간에 다 추방시키라고? 그 다음에 저기 문을 열만 한 개 그래 자 일단은 여기가 발전기가 발전기가 아 전기가 없나? 아 기름이 없어? 주위에 자동차 없나?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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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이 저것처럼 생긴거 아닌가? 길게 누르면 지도를 확인합니다 헉? 헉? 됐어 나라면 도움을 저거라고 생각할거 같애 위에가 동그랗게 생긴거잖아 아 사라 아 아 아 아 아 뭐야? 나라면 여기가 도민이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연료 배급 연료 배급이라고 하는 거 보면 여기 아닌가? 자, 지도 위치가 추가가 됐고요 여기 물음표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오, 머리 좋은데? 뭔 소리야? 깜짝이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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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많은데? izations ?". Stop! Watch out! Hold your Pops. Stop!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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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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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뭔가 총알이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위로 넘어가야겠는데? 자아 어? 뭐 여기 터진다고 막 떠있는데? 아, 얼마 없네 헤헤헤헤헤헤 야, 말 조심하라더니 자기는 거의 같다니 아무것도 없어? 네 어쩔 수 없지 뭐 엥? 응? 아까 여기밖으로 나가보는 건 어떤나? 안되네 생각해보니까 저기 어떻게 올라가냐 다시? 못 올라가잖아 그러게요 여기 약간 보스점 같이 생겼네 보스.. 보스 나오게 생겼네 카트를 끌고.. 아아아 아까 그 카트를 끌고 왔.. 계단을 카트로다가 갈 수 있나? 아니면 뭐 이거 갖고 와갖고 저 반대편으로 가서 저기.. 미안한데 디나 사람이면 좀.. 도와줘야.. 도와줘야 돼 잠시만.. 택도 없는데? 아닌가? 너무.. 너무.. 왼쪽에다가? 왼쪽에다가? 오우.. 오 좋아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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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곳하고? 엄마야 R1을 누른 상태에서 뒤로 그 뒤에 부딪힐 것 같은 건데 착각이 악 억지로 점프해줬네 솔직히 안 되는 거였는데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약간 튜톤 느낌이라 억지로 점프해줬네 아이템부터 챙기자고요 왠지 보스존 같이 챙겨왔고 불안불안합니다 아유 일곱 번째 밤님 고마워요 아 라우어 벌써 올라갔어요? 아 진짜? 아 나 깜빡하고 편집사님한테 말 안 했는데 아직? 벌써 올라갔어? 아 생각해보니까 이제 슬슬 돈을 열어놓도록 할게요 자 다시 집중해서 토레스 중위님께 70년 전 저희 할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독일에서 탈출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한 폴란드인 가족의 친절과 용기 덕택이었습니다 시간의 바퀴는 그렇게 흘렀고 삶의 순환도 이어졌죠 오늘 밤 제 가족은 짐을 챙기고 당신의 친절 덕분에 용감한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가 예배당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을 버리고 떠나는 건 힘든 일이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죠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당신이 짊어질쯤은 매우 무거운 곳이지만 어젯밤 대화가 조금이라도 당신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말 한마디 남긴다면 더 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한 바퀴 멀어질 때마다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거센 조항이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을 이뤄선 안됩니다 오랜 격언에도 있듯이 어둠을 물리치는 건 촛불 하나라도 충분합니다 신께서 언제나 당신의 앞길을 굽어보시길 기원합니다 라삐지바 손더스 누가 여기 나갔나보네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새로운 일지를 눌러서 확인해보기 아 아 아저씨의 생각이 자꾸 나나보다 아저씨를 떠올리며 보이는 거는 젖혀진 살깟 축 처진 턱 쏟아진 내장 난 디나의 기억에 이런 모습으로 남지 않을 거야 차라리 혼자 죽는 게 나아 엄청 힘들었나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칠 칠 칠 사 오 칠 칠 사 오 칠 칠 사 오 칠 칠 사 오 칠 칠 사 오 칠 사 여기는 딱히 나갈 길이 보이질 않는데? 설마 이쪽으로? 오 칠 사 여기였네 오 칠 사 요기에서 오 칠 사 위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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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트레일러에서 낚시를 너무 잘해놨다니깐 마칠 디나가 죽는 것처럼 해놨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가스가 없었어요 여기가 돔이었는데 가스가 없었고 이제 법원을 한번 찾아보자고 하네요 어? 여긴 뭐지? 근데 법원이 어딘지 어떻게 알지? 일단은 어 뭐야 오! 핵탄인가? 충격탄을 사용해서 다수의 적으로 충격을 해빠트리고 미음으로 처치하십시오 어 좋아요 충격탄 제작법을 해소했습니다 응 이건 맵이고 네모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미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한국인이라서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하세요 총집마다 하나의 총을 장비할 수 있습니다 어 권총을 선택 가방을 열 수 있습니다 어 리볼버를 아아 무기를 교체하기 아아 아 아래걸로 할지 위에걸로 할지 그 다음에 오케이 떨어지고 이제 법원이 어디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음 글쎄 어 잠깐만 아 근데 여기 여기는 상관없겠죠? 이거는? 일지? 맵에 아직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어... 여기가 가스가 없었고 가다보면 왠지 삘이 오는 데가 있을 거야 문서를 안 봤다고? 무슨 문서? 위에 문서가 하나 있었어요? 아 초소에 문서가 하나 있는데 버렸어? 여러분 나야 문서야? 내가 저 문서를 놓고 갔으면 아주 죽일 기세네? 게임하다 보면 못 볼 수도 있지 아 이거 음 중요한 거 아니었으면 내가 태세도를 죽일 수 있어 밀러 이병에게 스프링과 5번가 사이에 현재 사용중인 WLF 은신처가 있다는 촛불이 흡수했다 스프링과와 5번가 사이에 현재 속한 지역에 가용한 병사를 모두 데리고 이 은신처로 즉시 출발하도록 법원을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에서 억지로 중요한 척하네 스프링과 5번... 스프링은 찾았는데 5번가가 어디지? 아아 스프링과 5번가 사이니까 저 버스 표시 있는 저 건물인 것 같네 아무래도 저기 일단은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저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과 5번가 사이에 스프링과 6번가 나아 아씨 말하고 있었는데 아 뒤에 지도해 표시를 하고 이게 뭘까? 근처에 뮤직샵이 있을 거라는데 아 위에랑 아래 아래가 뮤직샵인가? 왠지 위에가 메인인 것 같으니까 아래를 한 번 가보면은 뭔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읽기 눌러달라고? 절대 안 눌러야지 게임 끝날 때까지 죽어도 안 눌러야지 좋게 말해주기 전까지는 음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 아무리 봐도 어? 요건 뭐야 이게 뭐지? 오잉? 어 파밍을 이렇게? 요 펜은 뭐죠? 개빈에게 깨진 창문 하나 때문에 지난주에 데렉이 말썽에 휘발리고 말았어 늦기 전에 세르베나로 데려가지 못했다면 다리를 잃었을 거야 미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비상사태, 부러진 다리, 감염자, 데렉이 말썽 등등에 대비해서 시내 있는 은닉처와 한두 곳의 보급품을 좀 챙겨놨어 어차피 니가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이니까 서쪽 2번 건문소에 있는 은닉처의 보급품을 채워줄 수 있을까? 암호는 아직 서쪽 2번의 예전 암호랑 같을 거야 암호? 뭐 그 5 아까 뭐지? 5712였나? 모르겠네 일단은 지도에 보면은 또 추가를 다 해줬다고 하네요 아 오 되게 다 가깝네 다 가까워 아 57, 5774였나? 5724였나? 57에 들어갔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왠지 여기에 들어가면은 그 악보를 하나 얻을 수 있을까봐 한번 처음이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5774였나? 다단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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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타 가방? 멀쩡한데? 설마... 아... 내가 해야 돼? 아... 내가 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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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괜히 아저씨가 기타를 알려준 게 아니었구나... 아... 진짜 이거밖에 없어? 너무 짜다... 좀... 좀 더... 줘도 될 것 같은데... 어? 뭐죠? 음... 음... 자... 위치 탐색이... 완료돼서... 어... 여긴 다 됐고... 가는 길에 위에서... 어... 저거... 뭐... 물음표 떠있는거... 보급품... 5774였나? 그거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갈려고 했던 길... 그냥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헉?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반대로 보고 있으니깐... 아까 그... 언니 얘기... 가라고... 부추기는데? 아... 아... 흫... 아... 움... 아... 이즈... 아... 우리 adjusting 어... 스트리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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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를 주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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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가니까... 목표로... 어.. 은신처를 갈려면은 여기서 한불로 가.. 저기..저기가 메인 목표가 맞긴 맞거든요? 근데 뭐.. 아까 은신처 어쩌고 해가지고 거기 한번만.. 쉬머가 좀 이상하다고? 아아아아아아 으흠 오오 아아 아 아 아 아 근데 누가 아까 그거 낚시한 것 같은데 쌤 5715 아닌가? 아 메모 봐야 된다고? 잠깐만요 아씨 잠깐만 메모 메모 한 번만 볼게요 여기에서 어 일찍 간 다음에 상자 노트에 가서 음 암호는 서쪽 2번에 서쪽 2번에 서쪽 0451 0451이다 0451 이렇게 해서 0451 전혀 다른 거였네 0 0 4 5 5 2 뭐가 나올까? 와 카드도 있어 여러분 아싸 카드도 나왔어요 어른 오오옹 누구야 이거는 올가 쿠 쿠즈 넷rot trouble Society of Champions 보충제가 35개가 있대요 보충제를 꺼내서 뭐를 업그레이드...를... 죄송하지만 35개로 택도 없는데요? 이거 60개고 40개 60개인데? 뭐를... 뭐를 업그레이란 거야? 일단 이거 하나 만들자 그 다음에 음... 이거는 좀 기다릴게요 됐어? 가자? 이제 원래 가던 거를 가던데 메인으로 갈게요 팩트리가 팩트리가 3개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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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에 것도 근접무기 업그레이드 제작 아 요거 하나 업그레이드 하는게 좋겠네 오케이 하나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거지가 됐어요 음... 가자 디나가 약간 불안하긴 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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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엄청 많은가 본데? 이게 되겠어? 엄청 무거워보이는데? 되네? 음... 흥! 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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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한 번 지켜봅시다! ㄷㄷㅆ ㄷㄷ어 아니 여러분 이건 진짜 말도 안 된 맞죠? 이거는 이건 솔직히 말 안 되잖아 이거는 말 안 되잖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하는거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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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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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필 다 잡았나? 이렇게 보니까 그냥 잡고 가는 게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정리하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기는 하네. 그래도 꼼꼼히 어? 여긴 들어왔었던 방인 거지? 반대편 방도. 클리커만 좀 조심하면 되겠는데요? 클리커들은 좀 양심이 없어가지고 너무 세네. 한 번 물리면 봐주질 않아. 아유 엘스틱을 살살 기울여서 소리를 내지 않고 접근해 주세요. 하나도 안 고마웠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안 고마워요. 천 원만 받을게요. 나 그걸 몰라서 그랬겠어? 됐어. 그렇게 해서 해도 들켰어. 그렇게 해서 들켰는데 이렇게 말해도 어차피 안 믿을 거잖아. 어? 세모?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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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데? 너무 어두워서... 여기도? 내려가보자고? 여기서 뭐 끔찍한 일이 벌어여.. 아 그러네 어 이건 똑같네? 헉! 이게 뭐야 총살 당했네 WLF가 승기를 잡았어 이제 도시는 언제 함락되어도 이상하지 않아 네가 패드라엘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나도 널 지켜줄 수가 없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가 그들과 함께하는 걸 이해보려 했지만 목요일에 시장 대학상을 이유로는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확신에 찬 얼굴로 오도된 살인자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어 너희가 학살한 그 많은 사람들은 그저 가족들에게 식량을 가져가려던 것 뿐이라고 게다가 오늘은 선동죄로 사람들을 추방해? 이건 그냥 사형선고잖아 잘 들어 아직 시간은 있어 네 신원은 내가 보증할게 금요일 새벽 2시에 라스톤 커피에서 만나자 꼭 와야만 해? 꼭 그러고 두렵겠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음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냥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죽여버렸나봐요 잠겨있고 아니면 뭐 추방시키거나 근데 이제 추방이라고 말만 하는 거지 그 추방이 좀 거의 사용이나 다를 게 없지 않나? 마을 밖으로 나가면 좀비들도 있을텐데 물인데? 오ū 어이거 워그워 고맙다! 아무리 잘해도 한 번 큰잉코한테는 한 번 물면 답도 없구만 엘리, 도와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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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치 암살 주먹 뒤에서 뭔가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야야야야 이거 클릭거에요 클릭거 큰일이네 제주 살이 됐어 그 가스 찾아봐 총알이 이제 별로 없어가지고 잘하면 클릭거를 피해서 다녀야 될 수도 있겠어요 총알이 엄청 모자르네 너도 혹시 총알이 있니? 좀 후레쉬를 켰는데도 좀 안보이네 어? 요거? 가방에서 이게 나왔다고? 가스레인 가방에서 이게 나왔다고? 마법 도라에몬 가방인가봐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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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전에 보급품을 더 찾아보는게 좋을 수도 있다고? 헉 맞는 말인거 같기는 해 왜냐면은 어 지금 총알이랑 이런게 없어가지고 여기에 헉 카우? 나의 반응을 만들지 않나요? 아니. 사실은... 너무 좋아요. 진짜? 총알인 줄 알았는데. 진짜? 미안해. 뭐가 하나 더 보여서. 아, 편지였구나. 콜린에게 은행은 한 번도 수색된 적이 없다는 소문을 들었어. 사실이라면 분명히 발병일 이전에 보급품으로 가득 찰 거야. 내 생각엔 가보는 게 좋겠어. 어... 왜 스트레이크 은행이라고 해서 여기에 뭐 보급품이 되게 많은가 봐요. 내가 버린 벽돌 챙기네. 그래서 지도를 열어보면은 어... 맨 밑에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게 좋겠네요. 가자. 은행에 보급품이 되게 많을 수도 있대. 글로 가자. 일단은 여기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좀. 응. 이쪽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되긴 하는데 가는 길에 옆에 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동물 가게 상점인가? 저... 사진은 뭐지? 잠깐만요. 엠마. 현상 수배인데... 이게... 옛날... 2014년... 패드라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응. 에비는 아닌 거 같은데... 잠깐만. 말할 때마다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 내가 혹시나 패드립하게 될까봐... 아니 왜 이름이 하필... 엘비야... 짜증나네... 갑자기... 왜 앞에 이름이... 엘비야... 뭐 이거 한 번씩... 더 생각해보고 말하게 되잖아... 아... 나... 정말... 진짜... 가면서... 요런데 뭐 있는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어... 뭐... 아~~~ 좋아요 좋아요 들어가려면은... 요Like 좀 기달려야겠단 말수나? 오… 위에 뭐야? 오우 그냥 돌아가도 되고 여기에서 보급품 챙겨가 이거 보급품 잃고 가는거 아니야? 실력이 있다면 한번 가져가봐라 이건가? 아 아 아 what are you doing?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디나 어디 갔어 디나. 뭐 별거 없기만 해봐. 진짜 죽여버리게 했어. 뭐 별거 있는 거 맞지? 많은 게 있는 거... 소지 한도 초과? 여기에서 이거를 좀 만들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언뼈. 가위랑 무기 표시가 없네. 저걸 좀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해놓고, 도망다니면서 디나한테 다 맡기자고. 뭐 진짜 너무너무너무 어려워서 진짜 이거는 그게 아니면 못 깨겠다 싶으면은 그렇게 해도 AI가 잘 잡아줄 것 같기는 해. 솔직히 말하면은. 그 다음에... 다 끝났나? 다 끝난 것 같아. 아니 나도 안다니깐. 아니 나도 안다니깐? 아는데, 되게 살짝살짝 눌러야 되는 거 아는데, 이제 클리커가 가다보면 이제 어느 방향으로... 어? 금고 602306. 이따 이거 봐서 하면 되겠다. 근데 굳이... 외우진 않아도 되는 것 같아. 일지를 열어볼 수 있어가지고. 응? 공... 뭐였지? 06 뭐뭐였는데? 여기에서... 은행 강도 계획에서... 602306. 602306? 여기에서... 60... 60... 60... 2... 3... 60... 56... 아이고... 56. 오, 오케이 됐다. 오오... 이곳 때문에 여기 온 거였구나? 이곳이 뭐가 많으려나 보다. 어허. 오. 되게 많을 것 같... 오 뭐야 이거? 샷건? 이것도 이제 산탄총 새로... 그럼 여기 안 달리면 산탄총 못 갖고 가는 건가? 이거 돈이야 설마? 산탄총 얻은 것만으로... 재료 딱히 없어도 많이... 가져가는 것 같네 일지도 있네요? 후, 왜 비굴래지? 어, 뭐지? 와, 뭐 반지인데 1500... 이게 뭐 설마 비번일까? 작고도 위대한 뭐 설마 언샤티드에 나오는 무슨 반지랑 뭐... 뭐 연결된다거나 그런 이스터에그는 아니겠지? 음... 다 개같아 난 원래 여기 오고 싶지도 않았어 개같은 일의 꿈에 넘어간 거라고 길거리 환자들을 잡아 가두느라 경찰이 너무 바쁠 거라고 말했지 한탕치곤 너무 쉬울 거라고 했어 당연히 그 병자 새끼들이 나타나서 계획도 전부 틀어질 뻔했고 카일한테 달라붙은 놈들 떼느라 내 팔을 잃을 뻔했다고 게다가 잔뜩 물리기까지 했어 근데 내 동료들이 날 여기 가두다니 경찰이 곧 도착할 거야 내가 잘못됐다면 친구들도 그 값을 톡톡히 치르게 할 거야 신문에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카일 피터스, 레온 트래비스, 닐 그랜트는 개같은 겁쟁이라고 전부 알려줄 테다 음... 발병인 날에 이제 여기 털려고 했는데 그 얘가 물려가지고 친구들이 얘 버리고 가갖고 경찰에 신고했나 봐 뭐... 그놈이 그놈이다 됐나요? 여기는 뭐 그럭저럭 된 것 같아 이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샷건 하나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총알은 못 만들려나? 어? 뭐야 어? 어? 회복 좀 해달라고? 그렇다면 저도 돈을 좀 주세요 돈 좀 벌게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고맙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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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꿀 땅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나봐요 지금 첫번째 맵이라서 다른 맵에 가면 좀 바뀔 수 있겠지만 라우머1이랑 좀 바뀐 점이 이건 것 같네 맵을 좀 확인하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에서 한 블록 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죠? 타봐 얘네 말 태우고 얘네가 아무 말 안하면 내가 말할게 말할 줄 알았어 위치 탐색은 이걸로 열어서 오케이 일로 온 다음에 이제 밑에 물로 해서 갑시다 휴 이렇게 하는 거구만 이러면 설마 여기 맵은 내가 다 돈건가? 아니면 진짜 나는 지금 이만큼 돌았지만 나중에 누군가가 아무도 안가본 미지의 세계를 가서 뭐 이스터에그 너티독에서 숨겨둔 장소 막 이러면서 인터넷에 나오지 않을까요? 점프해서 하고 그럼 아 여기네요 여기 와서 기름을 좀 넣고 가도록 합시다 내려서 기름을 근데 어디에다가 넣으려나? 잠깐만 이 선이 연결된 곳에 가서 아 저기다가 넣으면 되나보다 여기 와서 그래도 NPC들이 계속 같이 있어갖고 좀 덜 무섭다 혼자 있으면 개무서울텐데 혼자 있으면 개무서울텐데 아니 이정도면 아까 첫번째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말한테 어떻게 기름을 해 어 어 잠깐만요 여기가 어 게이트 2이니깐 지도가 아니라 그냥 그냥 눌러서 옆으로 넘어간 다음에 검문소 관문 암호가 5 3 4 5 5 3 4 5 5 5 5 5 5 5 5 좋아요 차문을 조심하라고? 아.. 애들이 뭐 쏠 수도 있으니깐? 뭔 소리야? 감염자가 저렇게 뛰어다니기도 해? 무슨 소리야? 아유 궤도 도네 키드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감염자가 저렇게 뛰어다니기도 해요? 막 울타니 같은 거를? 충격 있네? 그치? 다ht겹어다니고 잘 squeeze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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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아앜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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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뭘 먹고 있는데? 안 돼! 티나 좀 도와줘 봐 이게 맞을 것 같긴 한데 활이 필요하다 활 화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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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엘케인 리지어 중독여행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유 엘케인 리지어 중독여행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유 엘케인 리지어 중독여행 이렇게 해서 하나 제작을 좀 해야겠는데 그 다음에 사연하기 그래도 많이 차갑고 다행이다 다 잡았겠지 이정도면? 근데 왜 사람들이 좀비가 이렇게 많을까? 오 좋아요 그 다음에 오 좋아좋아 필요하던 거였어요 이렇게 아이템 하나하나에 목숨을 부지하게 되고 뭐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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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기자는데? 왜 뭐가 나오려고 그러나 뭐 대단한 거라도 왜 왜 왜 다 챙겨야 되는데 대답해봐 그러면은 왠지 약간 불안하니깐요 아 요것도 제작을 해놓고 아 재료가 약간 모자르네 사실 약간이 아니라 매우 많이 요것도 챙기고 설마 여기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뭔가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 어 바로 나오네 어 이거 우리 빠다로 때리자 안돼 좋아 어 뭐야 총을 맞았다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안되네 아깝네 다 챙겨가고 싶은데 여기도 비어있고 요것도 챙기고 가자 어 어 어 어 아 여기 기름이 엄청 많네 일단 한번 올라가보죠 얘도 총에 맞은 것 같은데? 조심해야겠다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겠다 자 챙기고 그 다음에 어 아까 화염병이 아 안돼 이걸로는 안돼 화염병이 이제 하나있으니깐 어 저 노란색은 뭐지? 여긴 비였는데 아이오 서선유님 14개월 구동기 꼬마다냥 감사합니다 훈련교범으로 새로운 업그레이드 루트를 발견했습니다 위장 은신기법 어 매우 매우 중요한거네요 여기를 눌러서 여기 아까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아 소음기를 와 와 그 다음에 파괴될 때까지 발사함을 제거하는 건축용 소음기를 제작한다고? 대신 내구도가 3개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건 아닌 단점이 있네요 자 이걸 해서 소음기 제작법을 아 이야 근데 이거는 무조건 만드는게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소음기를 어떻게 장착하죠? 예를 들어서 아 소음기를 무기를 제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기를 교체한다 치면은 무기를 교체한다 치면은 내가 얘를 쓸게 아 얘한테는 그러면은 소음기가 없는 총인거네 단축키에 좀 빠닉 빠닉 익숙해지는 깜짝이야 익숙해지는게 좋겠네요 들어가 볼 수 있네 조심 조심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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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를 를 를 를 를 아 이거 입에 물고 그럼 토미 아저씨가 확실하네 이거 그냥 일어났어 얘가 너무 멀쩡해 네